승인성 선수간의 경기고요 양선수다 또 사도클랜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일단 또 아는사이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길지 보겠습니다 토스가 9시네요 이럴때만 틀리죠 일단은 볼게요 일단은 잠시만 자막 수정하고 바로 갑니다 일단은 자리는 일단 저기가 좋아요 지금 자리는 아이고 동우형님 박았습니다 아이고 워터님 또 10개 까맣디 액션클래스 이상필 선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필 선수가 요새 또 디스코드하면서 액션클래스 형님들이라 잘 놀시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노는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디스코드도 하더라고요 지우가 깰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디스코드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9시쪽에 위코 파팅 아이디 쓰고있는 이상필 프로터스 9시고요 흰색 프로터스 9시 3시쪽에는 위코 보헤미안 아이디 쓰고있는 이민성 저그입니다 네 이민성 저그고 야 이거 일단은 안찬원 선수가 최희성 선수 간에 경기를 했을 때 안찬원 선수는 본진 게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일단 이상필 선수는 마당에다가 파일럿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상필 선수가 마당에 파일럿을 짓고 프로브가 가운데로 안 가고 위로 가요 지금 그렇죠 오버로드에 프로브가 안 들켰어요 그렇죠 안 들켰어요 지금 안 들켰습니다 아이고 라만이 반갑습니다 라만이 반갑습니다 일단은 프로브가 댄싱박 포그박처럼 춤 잘 춰요 지금 싱바싱바고 이러면서 저그는 현재 오버풀해주고 있는 모습 그렇죠 지금 저그는 오버풀입니다 프로토스는 그냥 무난하게 그렇죠 12포지해주면서 야 일단은 지금 심시티는 좋아요 지금 심시티가 이제 파일럿을 여기다 지어주면서 포털이 뒤쪽에다가 박아줄 수도 있는 그렇죠 뒤쪽 뚫기 때문에 포털이 뒤쪽에다 박아줄 수 있는 모습을 해주고 있고 이민성 선수도 지금 그렇죠 꼼꼼하게 마당에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있고 맞다이 영혼의 맞다이 그렇죠 일단 갑니다 그냥 저그가 이제 도망갑니다 마당에 있는 드론이 도망가고 있고 또다시 맞다이 맞다이 어 프로브 죽습니다 어 요새 들어서 뭐 2분만에 바로 침뱉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스포인풀 터졌고요 스포인풀 터졌고 이상필 선수는 넥서스와 포토캐논을 동시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 동미 반갑다이 동시에 올려주고 있고 이러면서 포털을 2개 야 6링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포토캐논 2개나 박습니다 지금 어 그래 동미 어제 수고했다이 일단 포털을 2개나 박아요 그렇죠 일단 포털을 2개 박으면서 그냥 프로브를 어 근데 프로브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프로브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와줬어요 지금 이러면서 일단은 한번 찌르기 찌르기 어 찌르기 찌르기 하지만 뒤에 프로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낚아먹기예요 야 이상필 선수가 낚아먹기 어 그래도 언덕 데미지 은득 이거 은득이에요 은득 야 이렇게 되면은 또 프로브가 돈을 못 캐고 은득 어 실패 야 이거 낚아먹기 좋았어요 이상필 선수가 일단 이상필 선수가 낚아먹기 상당히 베스트예요 베스트 이러면서 지금 이상필 선수 아 이민성 선수는 여기 한시쪽까지 멀티를 먹어주고 있고 야 이러면서 그냥 돈 캡니다 그렇죠 프로브 2개로 그냥 여기 홀드 H 그렇죠 H 그냥 홀드 박아놓는 모습이고 어 프로브 일단 1킬 리킬 어 한킬 더 1킬 더 어 일단은 프로브가 지금 어 프로브 어 어 이거 일단 올라갑니다 실패 그렇죠 실패죠 포토 캐논이 두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못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지금 낚아먹기 상당히 잘해줬고 레어 타주고 있고 프로토스도 빨리 코어를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파일런이 마당에 하나 있고 본진에나 없어요 파일런이 이러면서 일단 원질러 띕니다 어 카테카트님 박았습니다 카테카트님 혹시 아이디 어떻게 되십니까 맨날 박아지고 아이디가 몰라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또 오아타님 파괴 나잇더 파괴 왕벽 그 자체 스탑 감사합니다 아 동현님이셨습니까 아 동현님 아이디가 바뀌어가지고 어 일단 원질러시 지금 드론 한기 잡아줬고요 일단 원질러시 어 근데 이거 해철이 때렸어요 야 이거 자리 좋은데 여기 단장이 능선 위콜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동현님 추천 까맣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단 원질러시 계속해서 돌아주면서 어 여기 자리 너무 좋은데 지금 이상편 선수가 야 이거 자리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이러면서 지금 본진의 일단 프러브는 잡혔고 원질또 또 띕니다 아 일단 원질뛰는 거는 이제 다시 또 복구해주고 있고 야 일단 원질러스로 드론 한기 잡아준 거는 아주 좋고요 지금 잘 잡아줬어요 지금 이상편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스타게이트랑 포지랑 코어에서 공업 돌아갑니다 양쪽 다 공업 돌아가요 일단은 양쪽 다 공업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일단 돌아갑니다 캐스터 형네 쉽지 않은데 베비 일단은 지금 원질러 원질러 일단은 돌렸어요 한 번 더 야 근데 질러 아 정린이 또 발업이 돼 있어가지고 야 정린 바로 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 맹키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때려주면서 질럿 잘 잡아줬고 이제는 일단 이상피 선수가 이제 아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질럿이 소모되면 안 돼요 지금 이상피 선수도 이제 공업에서 이제 포지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 고공바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질럿이 이제 소모하면 안 돼요 소모 일단 소모하면 안 되고 야 이상피 선수도 그렇죠 바로 본진에 뛰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죠 오버러드를 왜 와 아까 질럿이 여기서 왔다가 그렇죠 해처리를 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바로 오버러드 잡아주는 판단 좋고요 그리고 스파이와 또 올라간 거를 프로브가 끝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갈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이상피 선수가 이상피 선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러면서 질럿 또 한기 돌렸기 때문에 이게 또 은지 홍길동맹키로 이쪽에 바로 아 시아트 뻥 야 일단 이거 스컬지가 바로 머리 박았어요 지금 커세호한테 야 일단 이건 좋아요 지금 이민성 선수가 스컬지 1킬 잘해줬습니다 아이고 조폭님 박았습니다 야 이러면서 또다시 질럿 한기 더 이민성 야 이민성 오늘 주피터 모드인데요 지금 야 이민성 선수가 오늘 주피터 모드입니다 이러면서 원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야 일단은 어 비비고 비비고 왕교자 어 비비고 왕교자 어 야 잘 비볐어요 지금 야 이거 잘 비볐어요 일단은 저거리 저거리인데 와가지고 정리해주는 모습이고 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일단은 지금 확인합니다 지금 커세어를 모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금 이민성 선수가 지금 확인했고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 나옵니다 히드라 조금씩 나와주면서 수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히드라로 야 일단은 잘해줬어요 지금 지금 이민성 선수가 빌드를 다 확인했고 일단은 공판실을 가는데 일단은 질러 3개밖에 안갑니다 일단 질러 3개밖에 안가요 아이고 동현님 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까맣디 감사합니다 10개 했어 저집은 잘 싸웠습니다 좋습니다 까맣디 위쿠워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워터님 또 별풍선 10개 까맣디 감사합니다 야아 일단 근데 이 오버로드를 잘 끊어주면 좋아요 그래도 일단 오버로드를 잘 끊어주면 좋습니다 횡부님 박았습니다 위쿠워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워터님 또 10개 까맣디 아이고 저집은 잘 싸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어 또 오버로드 끊어주고 있고 아이고 또 워터닛도 10개 까맣디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 일단은 또 오버로드 또 끊어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또 10개 까맣디 감사합니다 워터님 위쿠워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개 까맣디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상핀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쿠워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그래 진상기 형 반갑다잉 이야 아따 또 10개 까맣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스포움을 잘 뺏어요 아이고 또 10개 까맣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까맣디 위쿠워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자꾸 울리냐 지금 아이고 또 10개 까맣디 워터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자꾸 고장난거 아니야 이거 고장난거 아니야 이거 자꾸 울리는데 이거 어 일단은 지금 커세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에 형걸로 알았다 일단은 지금 질럭 공일업 방일업 돼있고 일단은 지금 포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 1일업 돼있고 커세어가 그래도 지금 그렇죠 활력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 10번 쏘면 10번 나와요 아이고 커발딜 워터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럴커까지 나왔고요 야 일단은 지금 럴커까지 나와준 모습인데 어 템플러 아 이거 템플러가 바로 잡혔고요 지금 히드라도 이제 공일업 돼있고 12시는 일단 12시 이거 질럭 돌려주기 좋아요 지금 일단 질럭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지금 이거 깨고 바로 이거 쓰드라 뼈다귀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뼈다귀를 잡아주고 있고 스톰 잘 썼어요 지금 스톰 잘 쌌고요 지금 지금 스톰 잘 쌌고 지금 그렇죠 옵저버 터리도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제 옵저버가 나왔죠 지금 한마리 이거 옵저버 한마리 나왔어요 이상필 선수도 지금 자 일단은 일단은 또다시 커세어 커세어가 이거 활량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로 가면 이거 심 오지게 박 아 이거 아파 아파 아파요 일단 오브로드가 노비이기 때문에 오브로드 잘 끊어줍니다 이상풍 선수가 운전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 정면 이 정면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 정면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면을 어떻게 뚫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민성 선수도 여기보다는 차라리 언더 오 일단 살랑스톰 살랑스톰 여기도 살랑스톰 야 일단 살랑스톰 잘 싸준 모습이 이상필 선수고 뒤쪽에 한발 두발 더 있어요 야 일단 커세어 다 죽었고 일단 본진에 본진에 다 커왔었어요 일단 본진에 다 커왔었고요 일단은 빵셔틀이 지금 본진 다 털었어요 근데 일단 본진 다 털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상필 선수가 이거만 뚫어준다면 삼룡이 먹고 이제 뚬도 그렇죠 힘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천천히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 이거 여기다 스톰 여기다 스톰 그렇죠 야 지금 이거 큰일났습니다 지금 이거 이민성 선수가 이거 뚫리면은 지금 큰일납니다 이러면서 토스는 1,1업이에요 토스 1,1업이고 저그는 현재 0,1업 근데 스톰이 스톰 스톰이 없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한발 더요 한발 더 한발 더 있어요 그렇죠 스톰 잘 뿌렸고 야 근데 히드라 너무 많은데 지금 야 이거 히드라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민성 야 이거 이민성 선수가 템플럭 바로 점사해주고요 지금 야 이민성 선수가 오늘 상당합니다 야 이거 히드라 또 옵니다 이거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압박하겠다라는 거고 야 이거는 야 이거 지금 가스가 없어요 지금 이상핀 선수가 어 이거 템플럭 또 그렇죠 가스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야 이게 가스가 별로 없고 이거 이민성 선수가 공인 없던 히드라가 거의 뭐 요동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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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지금 한 세부대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서 럴커 준비해주고 있고 셔틀 또 살았거든요 야 이거 버러우 센스 좋습니다 버러우 센스 좋고 공 2업 됐어요 지금 히드라가 히드라가 공 2업 됐어요 지금 야 일단 히드라 공 2업 됐고 이거 셔틀로 그렇죠 셔틀로 요거를 실어 나르겠다 그렇죠 셔틀을 실어 나르겠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상빈 선수가 아이고 용래형님 또 반갑습니다 아 용래형님 반갑습니다 일단 셔틀 나르기 셔틀 나르기 합니다 지금 셔틀 나르기 해주고 있고 어 이거 템플러 아 이거 템플러 지금 만화도 없는데 아 만화가 아니라 가스도 없는데 야 이거 템플러는 좀 비싼 거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여기는 못 먹어주고 있어요 지금 일단 이걸로 이걸로 어그로 그렇죠 어그로로 끌면서 이거 한번 압박 가겠다라는 건데 사질 띕니다 사질 띄어요 어 그래 코다리 반갑다 정동현이 도보이 반갑다 이러면서 지금 일단은 정면 뚫으러 갑니다 이거 자폭새들 자폭새들이 대가리방으로 엄청 많듯 대가리 야 야 이거 또다시 못 뚫나요 지금 못 뚫습니다 이게 또 좁기 때문에 이상핀 선수가 아 그렇죠 이거 야 지금 그래도 일단 12시 깼어요 어 어 잠시만요 야 그래도 12시는 깼어요 그래도 그렇죠 이거 게이트 깨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상핀 선수가 이러면서 다시 12시 갔다가 바로 1시 쪽으로 갑니다 1시 쪽으로 물 밑듯이 저 저 저 저 질럭 질럭 가줍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거 새끼 새끼 타주면 좋거든요 이러면서 어 뚫립니다 이거 이민성 뚫려요 뚫려요 지금 이민성 어 뚫립니다 슬금슬금 이거 야 이거 뚫리는데요 일단은 뚫렸고 야 이거 또 이민성 선수가 센스 좋아요 이민성 선수 센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야 일단 정면 뚫렸는데 지금 12시가 2번이나 깨졌고요 지금 일단 12샷 2번이나 깨졌고 지금 유리한거는 지금 순재형님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프로토스가 여기를 먹을 수 있다는거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3가스 그렇죠 세번째 이제 넥서스를 피할 수가 있다는거 지금 이러면서 질럭 어그로가 아주 잘 통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셔틀 빵 셔틀이 살아있어 죽었나요 빵 셔틀 죽었네요 네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삼형이 삼형이 먹을수있고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보시죠 프로토스 공이업 방일업이에요 프로토스 공이업 방일업이고 저그는 히드락 공이업만 되어있고 저글링 아직까지 노어 본진의 셔틀 어디있죠 셔틀이 있으면 또다시 셔틀 써주면 좋은데 이거 가스 마라 유닛 있으면 어 여기 저거 약간 꼬라박스 지금 저거 급해졌어요 지금 어 저거 급해집니다 이거 어 저거 급해져요 갑자기 이러면서 스톰 여기도 지금 워프 시켰고 지금 워프 시켰고 이러면서 질럭 한기 또 돌렸어요 이상핀 질럭 또 돌립니다 지금 야 일단 이거 질럭 질럭 한기 돌렸는데 까꿍 히드랏 다섯기 네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었고요 지금 이러면서 저거는 방 1업 공 2업 됐고요 지금 저글링 저글링은 1,2업 됐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질럭 한기 또 있어요 질럭 한기 또 돌립니다 야 칙칙폭 브러브 네 칙칙폭 브러브고요 이러면서 지금 플로토스도 범진이랑 마당이 다 말랐기 때문에 여섯씨랑 지금 여기 동시 투멀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렐리시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거 어 야 동시 투멀티를 해줬는데 이게 또 지키기가 편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근데 이거 넥서스 점사 시키는 거 좋습니다 지금 야 넥서스 지금 좋아요 지금 일단은 넥서스 점사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상필 선수도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요 기문이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상필 선수도 지금 저기 멀티 하나밖에 없고 야 그렇죠 이민성 선수도 이제 공격적이 아니라 이제 약간 수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2시가 두 번이나 깨졌기 때문에 이민성 선수도 이제 본진이랑 마당이 말라가거든요 지금 삼용이쪽까지 그렇죠 다 말라가고 있고 어 일단 이거 한번 들이대 그렇죠 안되죠 들이대 실패 들이대 실패 어 들이대 들이대 한번 들이대 일단 공격 한번 갑니다 공이 업된 방위로 어 이상필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스톱 잘 사용했고 어 야 이상필 선수가 근데 이거 못 뚫 못 뚫려 뚫려 지금 어떻게 되지 일단 드라곤 다 있습니다 드라곤 다 잃으면은 야 이따 빼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도 어 결국에는 못 밀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결국에는 못 밀 것 같거든요 어 그래도 아까 살리기 좋아요 아까 살리기 좋고 이러면서 템프를 오 예스 좋아요 잘 살렸어요 야 그래도 잘 막아줬어요 지금 일단은 이민성 선수가 한번 잘 막아줬고 여섯십 야 릴레이 키치까지 해주고 있고 어 이거 이상필 선수가 이거 한번 꼬라박아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일단 어 여기서 여기서 스톰 그렇죠 스톰 잘 썼고요 지금 야 뒤에 질럿부대 좋아요 야 스톰 잘 썼고요 지금 이상필 스톰도 어 잘 썼는데 아 이게 또 어 그래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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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어 어 그래도 야 잠시만요 이거 저그가 아직 하이브가 안터졌거든요 저그가 아직 하이브가 안터졌어요 지금 그래도 저그가 아직 하이브 안터졌고 빨리 이상필은 가스 캐야 돼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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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상필 선수 입장에서 야 이럴때 다크한기 돌려 오 예 데뷔샷 좋아요 다크한기 돌려주는거 좋고 야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저글링이랑 히드라 이거 여기 야 그래도 여기 지금 좋아요 지금 순재형님 동생 오나러 왔다고 했는데 버리 동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 버렸습니까 아직 일단은 지금 야 병력이 많거든요 야 일단은 병력이 많은데 야 이거 또 취소해야 될거 같거든요 지금 6시 야 열두 아 또다시 취소해야 되고 아 이거 이상필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 야 해야 돼